숟가락이라고 해. 와! 와! 이거 두 장 왔다 이런! 어떻게 해야 돼? 오구 오구 먹었다. 아무것도 할 수 있어. 이야 오늘 뭐 주장도 없고 형 부장님이 너무 늦으시네. 아유 다들 굿모닝! 아유 굿모닝! 아이고 어때요 이렇게 또 새로운 사무실에 또 이렇게 또 출근을 했는데 어휴 오늘 약간 낯빛이 다들 안 좋아 보여. 아침을 다들 안 먹었나? 회사 출근하기 전에 오늘 좀 해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늘었냐? 늘었냐? 사회에서 그렇게 말투를 그렇게 하시면 못 써요. 뭐 간식 새로 나온 거 있으면 좀 그럴 줄 알고 제가 이렇게 간식을 수북하게 또 간식을 많이 준비하네. 유아용 간식으로 무려봐. 무려봐. 처음 먹는 빼빼 롱뻥 오 맛있겠다. 사레룽쿵 치즈 요거트 오동통 맛밤도 있고요. 이야 이름들이 되게 귀엽네요. 이야 이거 엄청 기네. 음! 치즈 요거트 음! 어때요? 오! 이게 이거 안 질린다. 이거 옛날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? 사또들이 먹는 밥. 와 진짜 맛있다. 요새 양 부장님 목 쓸 일이 많아 보이던데 야 이거 도라지 맛이 네? 메일이 왔구만. 완판 상사 사내 어린이집 이유식 품질 평가권 관련하여 공지사항 올려드립니다. 사내 어린이집이 있었나? 우리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? 야 우리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였어요? 아이고 안녕하세요. 아유 안녕하세요. 아유 감사합니다. 이게 뭐예요? 이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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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후 불어보는 국방 아닙니까? 쌀가루 근데 중기 이런 게 뭐야? 이유식 먹여본 경험이 있으십니까? 울어두기 바빡지 비행기 놀이를 해서 지금도 합니다. 아 누구한테? 지금 이제 열한 살인데 열한 살인데 열한 살인데 또 회장님이 또 네 완판 상사 부작 양요섭입니다. 유명한 육엄마가 오신다고요? 이유식에 대해서 여쭤보라고 하시는 거죠? 회장님? 오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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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하이라이트 좀 넣고 하세요. 아 그러니까요. 아니요. 저희가 이제 이유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애 둘 엄마 아니겠습니까? 아주 제가 줄줄 꿰고 있어요. 이유식은 언제부터 먹여야 할까요? 근데 잠깐만요. 오은영 선생님 같아요 오늘. 아 이유식은 언제부터 먹을까? 도일 지나고 1개월부터 1개월부터 2개월이면 4주인데? 네? 4개월부터 4개월부터 4개월 12개월까지 이유식을 먹는다 이렇게 나와있어요. 이유식 만들 때 뭘로 만들까요? 미음 같은 거? 이유식이 초간의 미음이에요 다. 당연한 소리를 했네. 어렵다. 이유식이 진짜 어려워요. 그렇다면 이 한우 다진 거는 언제부터 먹는 게 좋을까? 7개월 비슷했어. 7개월 정답이에요. 그리고 보니까 이게 다 소분이 돼있어서 보관도 용이하고 그냥 때려놓고 끓이면 되죠. 배달형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? 그날그날 새벽 이럴 때 이유식 전문가가 식단을 만들어서 보내줘요. 아침에 있을 때 프레쉬하겠네. 여기 사내 어린이집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직접 한번 먹여보는 건 어떠세요? 저기가요? 아우 가능하죠. 이유식을 좀 받고 들어가죠. 적정 온도가 있을까요? 와서 좋는데도 아이 입장에는 초급하고 느낄 때가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먹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. 입에 넣는데 뜨거워! 입에서 돌려라. 개인기 있으면 돼요. 아 개인기이신데요? 먹히는 개인기 혹시 뭐 과학의 시장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개인기가 별게 없네요. 네 별거 없어. 약간 유치해도 돼요. 아이돌 한테는 정말 잘하실 거라고 엠도 SNucci지 않습니다. 그러면은 전 이제 가라도 될까요? 덜커든드시 같으세요? 들 juang paso 니다이와이랑 배달 두가지의 이유식을 체험해 봤는데 만약에 내가 아빠라면 어떤 이유식을? 만들고 싶긴 하지만 공손이다. 아 근데 다 넣고 그냥 끓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난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. 그러면 DIY 이 인턴은? 아 실적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손 대리님이랑만 안 하면 좋겠다. 저희는 사실 렌즈에 그냥 돌리기만 해서 그래가지고 저희는 한 후 사골 육수를 먼저 넣고요. 나눠도 될 것 같은데? 물 대신에 육수를 넣는 거죠? 아까우니까 좀 짜서 짜주세요. 또 남는 거 없이. 아 전략 하라고 하고 있어요. 철분 보충에 아주 좋은 한우 다짐 육을 좀 넣을 건데 예예. 들어가겠습니다. 하나씩 되어있으니까 너무 편하네요. 사골 육수에 한우 들어왔으면 벌써 난 거 같아요. 취향에 막 커스텀을 아이도 좋아하는 걸로 반큐브만 넣어볼게요. 저 같은 경우는 또 버섯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. 그래서 적게 넣었어요. 아이가 먹는 거 아닌가요? 제가 좋아해야 아이도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적 양배추를 살짝만 또 한 번 첨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 좋아요. 그쪽은 끝났어요? 왜 이렇게? 돌리면 땡이라서 이게 또 배달의 장점이죠. 다 된 것 같은데요? 이게 고기 국물 냄새가 확 나네요. 일단 DIY팀은 완성이 됐고요. 너무 뜨거우면 먹지 못하니까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배달식을 한번 저희도 배워볼까요? 종류가 다양하네요. 1분만 들려도 뜨끈뜨끈하네요. 자 맛을 한번 볼까요? 배달의 요식. 이거 정말 진짜 굉장히 간단하게 끝나버렸어요. 시래기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? 고구마 때문에 약간 밥맛이 있어요. 아이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. 밥 알갱이가 사라지? 이게 아마 찍어보세요 DIY. 사골 국물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거 보양식인 것 같아요, 보양식. 아니요. 아니요. 다 합쳐도 한 5분이 안 됐거든요. 아, 그렇지. 되게 편할 것 같아요. 우리 사내 어린이집에 가볼까요? 아, 진짜 정말 힘내요. 우리 팀장은 막 이겨돼버렸네요. 안녕하세요, 어머니. 안녕! 안녕, 안녕. 어휴, 왜 울어, 왜 울어, 왜 울어, 왜 울어. 왜 울어, 왜 울어. 어휴, 왜 울어, 왜 울어, 왜 울어, 왜 울어. 왜 울어, 왜 울어. 왜 울어, 왜 울어, 왜 울어, 왜 울어, 왜 울어. 우리 무서워, 우리 무서워, 우리.. 안전 dad going... 자아, 왜 울어. 어휴, 언제. 자, 갑시다. 아니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들었다, 형, 솔바onah 햄대. 우리 친구 이름이het. 오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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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야? 까끈 rec Atlcm진으로. 오,ació跡자. 자, 짠자잔자잔!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. 어디 봐! 어이구, 일어날 거야! 어이구, 일어날 거야! 됐어요! 엄마!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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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! 디디님은 포기하신 거 같은데? 아니에요? 개인 시간을 좀 보내고 있었습니다. 유가에는 개인 시간 없어요. 선생님, 근데 저희가 애들 이제 맘마 먹이러 왔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... 팍 상담이 있어가지고... 네, 제가 여기 자리를 좀 나가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아기 안 울리고 잘 봐주실 수 있으시겠어요? 어! 지금 계속 울다가... 제 팔을 쪼물쪼물 하고 있는데 어떻게... 뱅그루루! 뱅그루루! 깡깡! 깜짝깜짝! 깜짝이야, 깜짝이야! 눌러? 아이구, 잘했다! 아이, 깡깡! 이따 만나요! 어떻게 해야 돼? 깜짝이야! 자, 손대리! 도와줘, 손대리 도와줘! 그렇지, 그렇지! 왼팔이 떨어질 것 같아, 지금! 오, 찌르다! 오, 찌르다! 톡톡 건들려 줄 것 같아, 어떻게? 손처럼 살아낸 솜살카 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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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! 그거 부르지 마, 그거 부르지 마! 완판송 부르지 마! 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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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! 내 머리 이거 소리 나서 같이 듣는 것 같아. 땅 땅! 오우, 씩씩해! 태인이는 씩씩해! 오, 태인이는 너무 착해! 박수 아까 태인아? 태인아! 완전 오이고, 잘 걷는다! 오이고, 잘 걷는다! 이거 봐, 이거 봐! 엄청 찌고! 엄청 씩씩해! 어 박수 찐다! 박수 찐다 되게 신났다! 박수 신났다! 형도 해봐 봐. 뭐 하고 싶어? 이거? 이거 해볼까? 버튼 눌러볼까? 이거 신당한 거. 오구 잘한다 오구 잘한다.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네. 협업하는 거. 수아야! 인사 깍까 하나 먹을까? 깍까 먹다? 뭐 먹지. 이거 뭐야? 수아가 좋아하는 거야? Lee duck! Lee duck! 이거 뽑았다. 취하네. 취. 취. 이든아. 이든아. 고생 많으세요. 다녀오셨어요. 다녀오셨어요. 우리 이든이. 고고 고고 고고. 내일 몸살 나실 거예요. 팔이 안 움직인다. 우와. 핏줄 봐. 맘마 그럼 한 번. 고격적으로 한 번 매겨볼게요. 그럼 먹을 수 있을까? 취. 자 안전벨트 해주시고요. 맘마 먹어볼까? 자 맘마. 맘마. 오 옳지 잘 먹는다. 아이고 잘 먹는다 대인이. 맛있어요? 오 혼자 먹을 수 있어?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. 어이구 잘 먹는다. 어이구 잘 먹네. 잘 먹네. 맛있어? 옳지 잘 먹는다. 잘 먹을까? 잘 먹을까? 손으로 먹을 거야 손으로? 손으로 안 돼요. 잘 먹네. 아이고. 너무 착하다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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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다. 태인아 다 먹었다. 아기 물티슈가. 오우. 오우. 비행기가 간다요. 오우우우. 오우우. 오우우 거의違. 엄마 이렇게 맛있게 먹어야 이게 머리도 튼튼해지고 몸도 튼튼해져요. 아구 아 이거 보Okay 신이 났어. 오우구 잘 먹어. 와 진짜 그래 먹어 진짜 잘 먹어. 아아. 안 먹어. 날 수 있어요 얘는. 덜어서. 자 우리. 아. 오. 아 flexible. 왔어? 안녕 반가워 나는 숟가락이라고 해 아니야?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도 돼 안 먹고 싶구나? 안 먹어도 돼 생각보다 우리 애들 울리지 않고 너무 잘 보시네요 우리 애기들 먹여보니까 어때요? 저는 배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침마다 배송이 오니까 진짜 신선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잘 먹으니까 내가 기분이 좋네 자식들 밥 먹을 때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하는 일 알겠어요 베베쿡 이유식 첫 주문하면 두 세트 무료 증정 그리고 특별 적립과 투웨이 백도 드립니다 베베쿡 이유식 DIY 제품을 구입하시면 최대 42% 할인 그리고 5만원 이상 구매하신 고객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